장신영 씨, 아마 여러분 물론 예전에는 좋은 의미, 아주 연기도 잘하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잇따라 올라온 기사를 장신영 씨를 생각하면 세상에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실 거예요. 그런데 그 제목처럼 한 번쯤 장신영 씨한테 물어보고 싶은 그런 질문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강경준 씨, 이른바 불륜 논란이 벌어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장신영 씨를 걱정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장신영 씨의 입장은 뭘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왼쪽에 계신 분이잖아요, 장신영 씨. 그 논란이 시작되고 나서 10개월 정도가 지났거든요. 하지만 그동안 장신영 씨는 말을 하지 않았었고 쉽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했었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어제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그간의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장신영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안 힘들었다면 거짓말이다. 일상생활을 되찾으려고 노력했다. 앞으로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화를 낼 것인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가정을 앞으로 어떻게 내가 꾸려나갈 것인가, 그걸 고민을 했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아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장신영 씨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자기 자신과 고등학생 큰아들의 휴대전화를 차단하는 것, 바깥 세상에 정보가 들어오지 않게 그것부터 했다고 합니다.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엄마만 보고 엄마 얘기만 들어주면 좋겠다. 나도 힘들다 보니까 인터넷, 핸드폰, 어플 다 지우고 아무것도 안 보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 들으니까 호주연 변호사님. 사실 아내 입장에서는 순간순간 화도 치밀어 오르겠지만 엄마라는 위치로 돌아가 보니까 지금 퍼뜩 정신을 차리고 일단 내 가정을 지켜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에 온통 집중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사건을 하면서 이런 의심이나 이런 경우가 있었다가 부부 사이가 용서를 하고 이런 경우들을 꽤 보기는 하는데요. 그때 이제 아내분들도 그렇고 남편분들도 아이를 생각해서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본인이 정말 뭔가 마음이 떨어진 신뢰와 상처로 엉망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를 생각하면 이 가정을 지켜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마 장신영 씨도 엄마로서 용기와 힘을 내신 게 아닌가 싶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신영 배우가 얘기가요. 나 이제 너랑 못 살아. 우리 다 끝내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헤쳐나갈까. 우리 가정 이거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어떻게 해야 아이가 덜 상처받고 더 씩씩하게 예전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특히 큰아이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이 내용 다 접하고 있을 거고 다 알고 있을 건데 아이의 상처를 본인의 상처보다 먼저 보듬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강경준 씨한테 먼저 손을 또 내밀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진짜 대단한 게요. 장신영 배우가 남편을 봤는데 이 사람이 마치 온통 발가벗겨진 사람처럼 그렇게 서 있는 그게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다는 거예요. 이걸 집사람으로 본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당신 손을 잡아주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강경준 씨가 염치 없고 미안하고 할 말 없지만 사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같이 가보자 하고 같이 용기를 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고 최재범 교수님. 그리고 이제 어렵게 장신영 씨가 TV 앞에 브라운 관통에서 많은 분들, 팬분들이나 시청자분들한테 모습을 드러냈고 부부가 나눴던 속 깊은 대화를 들려줬어요. 사실 그 용기를 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쉽지 않죠. 사실은 장신영 씨는 잘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쨌든 남편의 그런 외도 때문에 여러 가지 질타, 그다음에 비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자기보다 자기 아들이 고등학생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앉혀놓고 휴대전화, 전화 다 끊자. 우리 더 이상 세상 얘기 듣지 말자라고 얘기했던 것도 저는 아이에 대한 걱정이 우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본인만 그 고통을 당하면 견뎌낼 수 있지만 청소년에 있는 아이가 자기 부모님들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아마 엄마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앞장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강경준 씨를 보면서 발가벗겨진 듯한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도 온갖 비난이 강경준 씨한테 가잖아요. 물론 밉겠죠. 그게 뭐 인간적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함께 살았던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 때문에 받는 이 세상적인 질타에 대해서 본인도 공감이 되면서.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재혼을 하신 분이잖아요, 장신영 씨가. 그러다 보니까 자녀에게 그런 모습을, 이게 무너지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남편을 바라봤을 때 그 좀 짠하게 느껴지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단한 결정이고 저는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두 사람 사이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인정,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박성매 변호사님, 사실 장신영 씨 입장에서는 내가 손 잡아줘도 될까?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 강경준 씨는 염치 없고 사죄, 평생 사죄하면서 살겠다고 하면서 부부 간에는 뭔가 이렇게, 글쎄요, 완전한 화해나 그런 건 아닐 수 있더라도 봉합이라 할지라도 뭔가 지금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장신영 씨가 강경준 씨와 결혼해서 낳은 둘째 아들은 아직 유치원생입니다만 전혼해서 얻은 큰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 정도 나이면 알 거다 알고 또 한창 예민할 시기인데 그래서인지 장신영 씨가 큰아들에게 휴대전화 보지 말고 엄마가 다 말해줄 테니까 기다려라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큰아들이 힘들어하면서도 기다려줬고 장신영 씨는 그래서 그 부분이 더 미안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이에게 부모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죄스러웠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가? 숨기는 것보다 진심으로 얘기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모든 일이 다 정리되고 큰아들과 둘이 한강에 가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엄마가 가정을 선택했고 노예를 어떻게 키우려고 했는지 하나하나 다 설명했고 아이가 물어보는 게 있었는데 거짓 없이 다 오픈했다고 합니다. 사실 아이에게는 잔인할 수 있겠지만 덮는 게 더 거짓말 상처가 될 것 같아서 성인 대 성인으로 말해줬고 감사하게도 아들이 받아들여줬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큰애가 2학년인가 봐요. 고등학교 2학년이면 사실 요즘 아이들의 발육 상태는 물론입니다만 정신적, 지적인 능력도 고등학교 2학년이면 최상물정 다 알 거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유행기 표론가님 이 성인 대 성인으로 한강에 가서 널찍하니까 들을 사람도 없고 그런 아마 최적의 장소를 택한 것 같아요. 성인 대 성인으로 말했고 감사하게도 아들이 받아들여줬다 이 받아들여줬다는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친아빠가 아니잖아요. 장신영 씨가 첫 결혼해서 낳은 남편으로 볼 때는 마음으로 얻은 아들인데 저는 일단은 장신영 씨가 결혼이라는 건 선택과 책임인데 책임을 선택한 것 같고요. 엄마로서 부모로서의 책임을 선택한 것 같고 게다가 아들이 연기자 지망생이에요. 아, 그래요? 연기자 지망생이고 이미 방송에 많이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새아빠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컸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다시 아빠를 품어줬고 그리고 장경준 씨가 강경준 씨가 연기자를 꿈꾸는 아들에게 굉장히 지도편대를 잘해줬대요. 그리고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아들 진짜 아빠로 묵묵히 기다려주셔서 받아줬기 때문에 이 아들도 엄마와 아빠의 마음이 잘 전달이 돼서 그래요, 우리 다시 한번 가정을 이뤄봐요 라고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작은 아들도 있거든요. 한 가정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으면 하고요. 스스로 내린 결정과 선택은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장신영 씨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 또 그게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털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재감 평가에 이렇게 되면 또 세간의 관심일까요? 이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간에 세간의 관심 그럼 앞으로 장신영 씨가 오랜 침묵을 깨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배우 활동 또는 TV, 영화 이런 데서 팬분들과 만나는 걸까?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장신영 씨가 활동하기 위해서 그전에 이렇게 한번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장신영 씨에 대해서 이 부부 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온갖 억측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거 플러스 남의 가정사, 남의 부부의 일인데 거기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지금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가 하도 많이 들리니까 장신영 씨가 이번 기회에 저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 저를 좀 지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뭔가 털고 가는 느낌이네요. 털고 가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는 자신의 어떤 진로를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중요한 건 하재근 평론가님 말씀처럼 부부가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옆에 분들이 값나라, 배나라 하는 일은 없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장신영 씨와 강경준 씨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에 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감사합니다.